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소리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들에 의해서 큰 박수로 경략하는 경험을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척 반갑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서 수고하신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이로를 떠날 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교회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죽게 맡기고 또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간략하게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네 개의 지명을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지명인가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온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네 번째는 땅끝입니다 이 네 개의 지명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교회는 에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제 온유대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유다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보금이 전해졌고 또 급기야는 땅끝까지 로마 제국, 심장, 로마일까지 보금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환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이 침체되고 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와 친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였고요 또 모여서 예배와 친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전도와 성교와 봉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외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사회가 교회를 좋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요 또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나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의 진리 또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라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직면한 외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만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문가들은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인들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도 많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교회는 희망도 없고 또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고 있나요? 우리에게 부딪힌 무서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가 없지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런 비관적인 태도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태도가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어렵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시작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마다 무서운 박효와 핍박과 승교가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보다 뛰어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노마 제국이나 유대사에서 뛰어난 엘리트가 아니라 갈려리 변두리에 촌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촌뜨기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에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처럼 수백만의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수십 명, 수백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위기와 장극을 뛰어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위기를 통해서 단단해졌고 또한 강화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보여주었고 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과거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부흥했던 그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이야기고 또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코로나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읽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사도행전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런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저자 루가는 아주 친절하게 이 사실을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루가복음과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루가는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루가는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아주 친절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루가는 사도행전의 루가복음을 먼저 기록하였는데 루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루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다음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루가는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왜 기록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가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가는 역사가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루가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루가복음을 보낸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루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였습니까? 대어빌로 가카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대어빌로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한 인물을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루가는 사도행전과 루가복음을 대어빌로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어빌로는 누구일까요? 대어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데오스, 필레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고요 필레오는 사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대어빌로의 뜻입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를 향하여서 대어빌로 각하라고 각하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로마인의 귀족이오, 또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유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종목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퍼져 살게 되었고요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를 좋아하는 로마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도 유대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고 또한 살아가는 그러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도 호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가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오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오금을 쓴 이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는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또 한 권의 책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느 책인지 아세요? 보금서가 다들 길게 기록되었지만 아마 누가오금이 보금서 가운데서 가장 긴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오금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긴 책인데 이 누가는 누가오금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는 사도행전을 또다시 기록하였을까요? 우리는 잠시 누가가 염두하였던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데오빌로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오빌로는 누구인가요? 누가가 누가오금과 사도행전을 보낸 그 대상입니다 로마의 공직자, 로마의 기조, 데오빌로 카카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또한 하나님을 사는 모든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보금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누가오금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금을 듣고 싶어하는 데오빌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데오빌로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금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도 이 사명을 깨닫고 누가오금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누에가가에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면 사도행전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어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누가 보면서 무엇을 기록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가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대단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만일 누가 보면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완성의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후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보면을 마친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한 성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대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의 삶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초대교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전했던 것처럼 헬라인 대오빌로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둘째, 누가가 사도행전을 대오빌로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은 벌하신 예수님이 친히 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벌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또 박태도 겪고 승교를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가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중립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엠마로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길을 돌려서 다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병전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부활과 승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또한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삶의 지친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이 사병전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계신 나라나신 우리 주님의 이 당부하신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 이 사병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체로 누가가 사병전을 기록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병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주와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로부터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절거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거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이들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약속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의 일을 사모하고 그들은 고대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사정전을 전하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온 삶을 살아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연단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정전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가 디어빌로에게 사정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루어하고 건면하였습니까? 오늘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대어빌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내와 감동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